요즘 초등생들이 꿈꾸는 직업하면 유튜버 뭐 이런 것처럼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잘 나가는 직업들이 있어요 안 계시면 오라이! 이거 알죠? 진짜 몰라? 아저씨들이 대충 하는 건 그냥 오라이 오라이 스톱! 그거는 좀 비슷한 거예요 온라이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오라이 오라이 문제 없으니까 뒤로 와라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라떼 가장 핫한 직업 내가 제일 잘 나가 9위 안 계시면 오라이 버스 안내원입니다 버스 안내원 버스 안내원이 언제 시작됐을지 짐작이 좀 가세요? 어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까지는 있었을 것 같아서 한 70년대 60년대? 아 그때 이제 시작이 됐을 것이다 저희 어머니가 7학년생이시니까 그래요 버스 안내원은요 192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20년대요? 아 그럼 20년대 때도 버스가 있었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특히 모든 버스에 안내원이 승차해야 된다라는 법이 정해지면서 1965년도 당시 말이죠 전국 버스 안내원 수는 1만 2천 5백 60여 명이니까 저렇게 되면 버스의 대수도 대충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많이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당 한 두 명 정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대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새벽 4시면 일어나 5시부터 버스에 몸을 실어야 하는 고된 하루였지만 그래도 버스 안내원은 인기 직종이었습니다 별다른 훈련이 필요 없는 데다 다른 직종에 비해서 보수도 높은 편이었거든요 70년대 버스 안내원의 월급은 9급 공무원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9급 공무원보다 더 푼 연봉이었다고요? 운전석 있으면 옆에 거울로 봐서 이제 사람이 타고 내리는 걸 봐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면 안 보이는구나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출발하다가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버스 안내원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꼬옥꼬옥 해서 채우면 그럼 이제 오라 이러면 이제 출발하는 거죠 아 일단은 타면은 어쨌든 가는 거니까 뭐 다음 정보원이 나면 내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간에 고개처럼 그 여자분들이 사람들 밀어놓고 몸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도 그냥 생각나 굉장히 힘든지 아 강물은 흘러갑니다 진짜 장난 아니었어 왜냐면 이제 서울의 인구가 늘고 이러니까 아 사실 일하러 이제 상영을 하는 거군요 이렇게 매달려 가는 거야 사람들 태우고 저 문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와 그래도 굉장히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으로 엄청 힙하네요 상관가? 네 엄청 힙하네요 오 그래요 멋있긴 하네요 멋있긴 하다고? 그렇지? 네 모든 직업이 사실 인기가 있으면 또 이제 명이 있잖아요 또 암이 있습니다 이게 버스 안내원이 말이죠 이제 특별한 기술이 없고 그래서 이제 취직하기는 쉬웠는데 모든 노동 환경들이 특히 이제 여자분들한테 쉽지가 않았어요 옛날에는 버스비를 저분들이 직접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사측에서는 저것들이 저기 쓱 이렇게 삥땅 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제 뭐 그런 사례도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성들인데 몸 수색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나 어떤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승객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면서 이걸 이렇게 출발하는 게 사실은 뭐 굉장히 비일비재해서 언제든지 이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네 직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만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 버스 안내원이 아주 작은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직업이 사양길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게 버스 장착 벨입니다 아 저희 이제 중학교 때 이게 설치가 됐는데 사실 버스 안내원이 그 당시 어떤 풍경이냐면 이렇게 태워 뭐 예를 들면 다음이 뭐 예를 들어서 종로다 자 종로에 내리실 분 나오세요 이러면 없잖아? 그럼 그냥 종로 뭐 손님 없으니까 오라 이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냥 가는 거야 아 그게 이제 버스 안내원이 주 업무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이제 벨이 있으니까 아 버스 안내원이 역할이 이제 조금 줄어주게 되고 안 줄어들는데 배차 간격이 굉장히 짧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직업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된 거죠 자 이제 저렇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토큰통? 어 옛날에 지금 이제 저렇게 넣었었어요 토큰? 넣으면서 있잖아 저걸 또 이렇게 감시하는 게 토큰이 있잖아 토큰이 예를 들어서 50원보다 비싸잖아 그러면 50원짜리 같은 거 쓱 넣고 우리 때 회수꾼 삥땅을 많이 쳤었어 아 그러니까 10장을 사잖아 우리가 칼로 이렇게 절취선에 따라서 이제 저기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쓱 접어서 넣어요 어떤 놈들은 이제 반만 접어서 넣고 이제 쓱 귀가 보다가 야 그거 다 펴봐 뭐 그러면 핍 집어넣고 아니 넌 넌 돼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못 빼니까 잔머리 굴린 놈이 있었어 내가 이름도 될 수 있는데 자 진혁씨 사실 그 WWE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레싱 많이 보세요? 아 봤었죠 저도 어릴 때도 많이 봤었고 언더테이커 이런 거 좋아했었고 맞아 어렸을 때 그래서 뭐 우리 저 동현이도 뭐 제프 하디 죽네는 거 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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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언더테이커 저 일하고 막 맞아요 전신을 따라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랬었죠 요즘 이제 뭐 국민 스포츠 그리고 스타 하면 사실은 이제 축구 야구 뭐 또 이제 골프 선수 등등이 떠오를 텐데 네네 한때는 말이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손흥민 뭐 진짜 이정후급의 진짜 국대 스타였습니다 라떼 핫한 직업 내가 제일 잘나가 8위 국민 스포츠 프로레슬러입니다 아 프로레슬러 이것도 되게 오래된 얘기 우리나라에도 프로레슬러가 있었군요 지금도 있긴 있는데 이황토씨라고 아시죠 알죠 알죠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까지도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던 마지막 스타셨는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시절에 프로레슬링 경기가 있는 날이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흑백TV 앞에 모였습니다 바로 거구의 외국인 선수들을 현란한 기술로 쓰러트리는 한국 프로레슬러를 보기 위해서였는데요 오죽하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국가 기록원에서 프로레슬링은 민족의 한과 아픔을 달래주던 민족 스포츠다라고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그래서 TV에서 말이죠 프로레슬링 경기하는 날이 어느 정도 인기였냐면 1964년도에 만화 가게 2층에서 60여 명이 TV를 봤는데 열광하면서 보다가 2층이 바닥에 주저앉혀가지고 그 밑에서 보던 19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을 정도로 천장이 뚫어질 정도로 인기였네요 맞아요 그냥 보나 난리치면서 뭐지 근데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선수들 프로레슬링 중에서 가장 아이콘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밀 기밀 모르시죠 네 돌아가신지 벌써 꽤 되셨는데 야 당대 뭐 사실은 60년대 70년대 사실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기밀 선수를 모르면 사실은 뭐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간첩이 된 거네요 그때 시대였다 그때 안 태어났으니까 그쵸 그쵸 근데 사실 부모님한테 물어봤는데 부모님이 모른다고 하면 부모님을 약간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프로레슬링 분명 개비급 챔피언인 우리나라의 김일 선수는 세계 챔피언인 미국의 마크 루인 선수에게 도전했습니다 네 워낙 유명해서 미국에서 이제 선수 초청하고 그랬었어요 마크 루인은 그의 특징인 슬리퍼 홀트로 김일 선수의 얼굴과 몸을 조여 먼저 1승을 차지했으나 김일 선수는 이해못지않게 되었습니다 저 최고 보세요 다른 기술들도 워낙 좋고 저런 것들은 WWF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김일 선수가 사실 유명했던 이유가 역도산이라는 영어 알죠 아 들어는 봤어요 네 설경국 씨가 주연한 그 역도산이라는 분이 한국 분인데 일본에서 프로레슬링 왕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어떤 기계를 떨친 분인데 그분의 제자예요 제자입니다 그래서 스승 역도산이 너 뜨려면 자신만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 해서 박치기를 한번 연말을 해봐봐 이래서 박치기 기술을 그때부터 연말을 해서 정말 대단한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좀 무시한 방법인데 기둥에 이제 줄을 감아가지고 거기에 머리를 박고 그리고 골프채 같은 걸로 이제 동료 수술한테 막 머리를 칠하고 어? 약간 좀 찬역같이 해서 자신의 머리를 달려놓은 거지 아 박치기 이거예요 이거 박치기 박치기 2대1로 세계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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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Keys 진짜 국민적 영웅이었어요 진짜 멋있다 상징적 영웅이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김일 선수가 1960년 한일전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1965년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극동 헤비급 선수전 지금도 한일전 하면 주목을 받는데 그 당시 정말 최고였었어요 김일 당시 선수가 한국을 상징하는 호랑이가 그려진 가운을 입고 무대에 등장을 했고요 일본 선수인 요시노 사또 선수를 만나게 되는데 양국을 대표하는 프로레슬러가 맞붙은 한일전 사실 경기 초반에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가 사실 사또가 거의 이기려던 찰나에 관중들의 어떤 열광적인 응원에 힘입어서 김일 선수가 기적적인 박치기로 그래서 이제 사또가 딱 떨어집니다 김일 국민들에게 말이죠 카타르시스를 선사한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이후에 김일 선수의 명성이 한일전을 넘어서서 20개 이상의 세계 타이틀을 보유하는 정말 대표적인 프로레슬러가 돼서 모든 제한민국의 남자 콜리개들의 미래의 희망이 됐던 거죠 옛날에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박치기하고 이런 분들도 꽤 있었어요 뭘 들이받고 리얼로 그냥 진짜로 들이받고 너 이 자식 저 자식 하다가 그냥 자기가 좀 센 분들이 있거든 통증을 좀 못 느끼는 분들이 진짜 그랬었어 사실에서 말이죠 김일 선수 외에 다른 굉장히 유명한 선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영철이라는 선수도 있었고 천규덕 이분이 이제 당수의 황제인데 당수라는 거에 이렇게 치는 거예요 배우 천호진 씨 아시죠? 네 그분의 아버지 아 우와 천호진 씨가 데뷔했을 때 진짜요? 천규덕 씨 아들이라고 유명했었어요 아 우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여검부 씨라고 이거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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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 어 이렇게 해서 이거 알바 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때리시는 옛날에도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딱 그 나이 드는 선생님들이 그랬죠? 네 예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는 이게 야 저거 저기 김일하고 저거 짜고 치는 거래 뭐 이렇게 이제 소문들도 좀 나고 실제로 약간 좀 합을 맞추긴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다가 세게 맞고 그럼 이쪽에서 세게 때리고 티보고 이러면은 그렇게 됐을 거야 아 서로 핀트가 나간? 응 그렇게 약간 러프하게 그렇게 돼 있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인기가 없었겠죠 진짜 철저하게 짝을 치는 거였으면 네 그쵸 그쵸 예 아 옛날 상관 안 했네 그렇다 즐거운 상상 채널S